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든지요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다 즉 죄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들은요 그 병으로만 고생하는 것만으로 힘든데 그것에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그 병자를 동정해 주지 않는 문화권이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병든 것이고 그것은 그 자신이 당해야만 하는 업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거지들을 돕는 것은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돕는 나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함이었지 결코 그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그 사람들 혹은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도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를 부정하십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그 문제는 따로 제쳐놓으시고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눈멈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신로함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로함에서 생긴 그 일들, 그 의미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신로함에서 생긴 일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 같은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그 어떤 의미 있고 섭리를 이루는 일로 바꾸어 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본문 3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합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문제가 주님 앞에 맡겨질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주님께 맡겨지면요 이것이 나의 문제에서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려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한 치료약이 마땅치 않았던 그 예전부터요 건조한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병이 쉽게 생기곤 했다고 합니다 눈에 먼지 같은 것들이 잘 들어가서요 안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깨끗하지 못한 물 때문에 눈병이 더 심해지고 결국 심해지다 보면 실명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이 질병에 대하여서 생각합니다 부모의 죄냐? 아니면 태아라도 뱃속에서 무언가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예요 제자들 역시도 걸려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일종의 운명론과 같은 것이었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의 업보 혹은 그 부모의 업보로서 평생 고통당해야만 하는 운명이 맞다는 겁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평생 그 자신의 정말 막막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단순한 운명론에 그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미리 준비되어진 배역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관심사를 좀 다른 대로 돌리십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만은 아니죠 물론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병이 잡혔다라면 예수님의 손에 잡힌 그 병은 죄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대나라에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이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의 이 시각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 발견되어진 불행은 주님 앞에 들여진 질병은 더 이상 운명이나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은요 항상 죄인으로 취급받는 소리만 들어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소리를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겠습니까? 언제나 정제당하고 언제나 판단 가능한 소리만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가 생전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내기 위합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구나 아마 생전에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그 일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 즉 그 커다란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퍼즐과 같은 모습이죠 이 조각조각 나누어진 것들을 보면요 그것 조각들만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 참 어떤 그림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추기도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공을 들여서 맞추어 놓고 보면 거기에 커다란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조각나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림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그 훌륭한 밑그림이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그 아픈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 나의 절망은 과연 어떤 부분이십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요 모양 요 꼴이라서 그래 사람을 잘못 만나서 혹은 더러운 세상 때문에 등등등 내 자신을 비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는다면요 전혀 다른 결과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밑그림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조화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그 고통이, 그 아픔과 절망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취급하시면 예수님 그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신로함에서 생긴 일을 다른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는 진리를 보기 위해 그 더러운 죄를 다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침으로 흙을 이겨붙인 그가 눈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볼 수 없는 눈이라는 사실을요 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어떤 일입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고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언뜻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요 즉석에서 눈떠라 하면 뜨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명령 한마디로 그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을 굳이 그 눈에 진흙을 붙여서 신로함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침을 퇴 뱉습니다 흙이 진흙으로 이겨질 만큼 이러면요 아마 한 번으로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성을 모아서 침을 간뜩 끌어모아 퇴 뱉으셨겠죠 가볍게 한 번 뱉는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것을요 손으로 주물주물 정성스럽게 이겨서요 사람의 눈에 바를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정성스럽게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침에 뭔가 효능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흙을 눈에 붙여준 것은 그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말씀만으로는 믿지 못할 것 같으니 진흙을 발라서 징표로 삼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때때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진흙을 이겨 붙이신 것은 사실 일종의 시위였습니다 그가 소경인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요 진흙을 붙이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에 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가리고요 붙이고요 어디론가를 어기적 어기적 갑니다 소경이 더 소경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매우 분명한 걸음걸이죠 그가 그 걸음걸이를 타고 난 다음 이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기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더욱 밝히 드러내면서 그래도 순종하고 갔던 사람이요 볼 수 있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눈을 뜨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아무런 다른 것을 볼 수 없었고 변화도 없었지요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던 이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진리를 보길 원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은 눈을 뜨고 있지만 진정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진흙을 발라서 아 난 진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이 자신의 그 죄를 나타내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진정으로 진리의 빛을 보게 될 수 있는 자가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자기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때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들끓을 때가 있고요 기회만 있으면 그것이 곧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분출되곤 하죠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증오로 때로는 미움, 시기, 다툼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아사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당시에 그 불신이 가득한 이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인정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라는 사실 눈에 진흙을 잔뜩 붙이고 우리 자신이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보호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더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면서 아닌 척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눈에 흙을 붙인 사람은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인임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곧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병든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우리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재물 혹 관계의 문제들 무엇이든 의심하고 혹은 어떤 원한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독한 자아가 나의 자아 중심성이 나 자신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으십니까 지리의 말씀이 전혀 나의 삶에 전혀 작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가 다 그 모두를 다 주님 앞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것에 진흙을 발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가 문제라는 사실을요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신앙이 좋은 채 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진흙을 발라 공개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요 신로함을 가던 그 사람은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로함까지 갔을까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하던 대로 자신이 원래 했던 일이니까 오늘 하루는 공쳤으니까 이거 이 시간을 벌어보자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자기가 볼 일들을 다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신로함을 향해 가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그 자신의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그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더욱 진흙을 바르기까지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치유받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눈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로함이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곳 즉 이 당시의 신로함은 단순히 어떤 한 운하 연못 같은 그런 운하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곧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로함 보냄을 받은 곳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문제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신로함에 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신로함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신로함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로함은 과연 어디입니까? 자신이 진리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이제 신로함은요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근데요 어쩔 수 없이요 우리가 보낸받은 그곳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이죠 성경의 공동체 그 교회가 곧 신로함입니다 성경께서 우리 눈에 붙인 진흙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귀한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를 통하여 밝혀져 왔죠 말씀이 있고요 그 안에 순종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빛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할 수 있지만요 이 신로함이라는 말은요 사실 그렇게 유명하거나 화려한 곳의 지명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작은 못인데 히스기야 왕이 반석을 뚫어서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것이 이 신로함입니다 오늘날의 신로함은 폐수가 고인 거의 마른 무릉덩이 정도라고 하죠 그런 신로함에서 놀라운 취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 신로함에 가서 씻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어서 돌아왔죠 그렇게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된 것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는 신령한 진리의 눈을 떴다는 겁니다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달라졌게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를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냐? 그가 너냐?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후반부에 보면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가요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신로함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곳에서 겪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조간한 고통이 있다라면요 그것 역시도 주님 앞에 가져오고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가시는 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더욱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진흙을 발라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보내시는 이 시대의 신로함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동지역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신로함으로 보내시는 주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치유가 필요한 곳이 많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모두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찢겨진 우리의 심령들도 아시오니 이제 그 아픔도 주 앞에 내어놓아 주님의 일들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